데이트디프 함수를 사용하여 2014년 3월 1일에 입사한 사원의 근무일수를 오늘의 날짜를 기준으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무일수를 구할 이 5세를 선택하고 equal 데이트디프 데이트디프 함수는 함수 라이브러리에 저장되어 있지 않은 함수이기 때문에 직접 입력을 해줘야 합니다. 첫번째 인수는 시작 날짜라고 해서 입사일자가 오늘 날짜보다 빠른 날짜가 되겠죠. 그래서 첫번째 인수는 빠른 날짜에 해당하는 입사일자가 인수로 들어가집니다. 그리고 인수와 인수 사이에는,를 구분자로 넣으면 되겠지요. 그리고 오늘의 날짜 즉 두번째 인수 마지막 날짜가 됩니다. 오늘의 날짜는 today 함수를 이용해서 중첩을 해서 오늘의 날짜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수를 구할 거기 때문에 day의 d를 단위 값으로 입력을 합니다. 이때 단위 d는 큰 따옴표로 묶어 줘야 합니다. 엔터 함수치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의 날짜를 기준으로 입사일자 2014년 3월 1일에 입사한 사람은 766일 동안 근무를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데이트디프 함수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점은 데이트디프 함수는 예를 들어 입사일자 2014년 3월 1일이면 3월 1일에서 3월 2일까지를 하루로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지금과 같은 근무일수는 3월 1일에도 근무하고 오늘까지 근무한 근무일수를 구할 거기 때문에 하루가 부족하게 되겠죠. 그래서 수식에다가 더하기 1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예를 한번 볼까요? 그 예를 보기 전에 보니까 더하기 1 연산을 했더니 결과값이 날짜값으로 표시가 되네요. 이런 경우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셀 서식으로 가서 범주를 일반으로 변경을 해주면 됩니다. 확인 눌렀더니 다시 767이라는 결과값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2000, 예를 들어 오늘의 날짜가 4월 5일이죠. 오늘 식목일이네요. 2016년 4월 3일이라고 먼저 입력을 하고 여기에다가 DateDiff 함수를 이용해서 일수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날짜, 즉 빠른 날짜가 들어가셔야 되겠죠. 마지막 날짜인 수는 오늘의 날짜가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D라는 단위값을 넣어서 D를 구해보도록 하죠. 어떻습니까? 일이라고 표시가 되죠. 바로 4월 3일에서 4월 4일까지 하루, 4월 4일에서 5일까지. 이렇게 해서 걸린 일수 2일이라고 결과를 구해줍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재직증명서처럼 근무 일수를 구한다고 한다면 4월 4일도 근무, 4월 5일도 근무를 했다면 3일이라는 결과가 나와야지 정상적인 거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더하기 1 연산을 해주는 겁니다. 날짜 결과에다가 날짜 연산에다가 지금 일반 연산식을 썼더니 결과값이 날짜 형식으로 나타나죠. 표시 형식을 일반으로 수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근무 일수에 단위명 1이라고 붙여보려고 합니다. 이때 새서식에서 표시 형식을 변경해도 되지만 이번에는 해당 수식에 연결의 연산자를 사용해서 1이라고 하는 단위 문자를 수식으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죠. 연결의 연산자, 문자이기 때문에 1이라고 입력을 해야 되겠죠. 엔터를 치면 767일 이런 식으로 결과값을 또 얻을 수가 있습니다. 표시 형식을 이용한 방법과 연결의 연산자를 이용한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몇 년, 몇 개월을 근무했는지 재직기간을 연 개월 형태로 나타내는 수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DateDiff 함수를 두 번 사용을 해서 연결의 연산자를 연결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먼저 DateDiff 함수, 입사일자, 첫 번째 인수를 들어가야겠죠. 두 번째 인수, 오늘의 날짜를 구하는 Today 함수를 중첩하고 여기에서 연수를 구할 것이기 때문에 단위는 이어의 Y를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엔터 함추볼까요? 연수가 구해졌습니다. 여기에서 연결의 연산자, 몇 년 하는 문자열을 입력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2년이라고 결과가 만들어지죠? 마찬가지로 문자열 뒤에다가 연결의 연산자를 붙입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DateDiff 함수를 사용해 보도록 하죠. 이때 앞에 이미 DateDiff 함수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수식을 이렇게 블럭을 지정하고 Ctrl C, 복사죠. Ctrl V, 붙여넣기죠. 이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제가 개월을 구하는 M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M을 넣게 되면 결과가 잘못된 결과가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2년 25개월이 구해지죠. 25개월 안에는 2년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M이라고 쓰지 않고 바로 전체 개월 수에서 연수를 뺀 YM을 사용해서 뒤에 연결의 연산자 다시 개월이라고 이렇게 단위명을 붙여줍니다. 결과를 한번 볼까요? 2년 1개월이다라고 재직기간이 구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